윤 장현 광주시장이 행정가를 꿈꾸는 고교생을 만나 멘토링 상담을 진행했습니다. 윤 시장은 19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금오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형민 군을 만나 민생 행정에 대한 소신과 민선 6기 시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특히 이날 멘토링 상담은 2주 전 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과제를 위해 김 군이 윤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날 상담이 성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